아, 아파! 아, 괜찮아? 괜찮아? 이거 아빠가 진짜 아끼는 장난감인데, 이거! 과보야, 지금 그게 중요해? 네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? 누나! 너 여기 가만히 있어, 알았지? 아이씨, 누나밖에 없어! 아, 아따가! 아, 이거 아빠한테 있는 거 어떡해! 아, 진짜! 너 왜 쉬고? 내가 얼마나 가까이 울어버린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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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현! 아빠를 얘기해! 경례! 아빠! 자식! 누나 씨가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, 이렇게 하면 어떡해, 이거를! 아빠 잘못 왔어! 이것들은 어른 앞에서...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? 아, 나 안 꼈어! 나도 안 꼈어! 내가 꼈어! 아, 뭐야! 조심해, 앞으로 배르고 있으니까!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! 석구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! 아, 예, 안녕하세요! 아니, 오늘 출석을 부르는데 배차가 없더라고요! 아! 아, 아버님! 배차 저희 반 아니에요! 전화 깔아! 뭐, 전화 깔아! 아, 누구세요? 울지 마, 울지 마! 울지 마! 여기 있었네! 왜? 네! 네! 의류를 대가지고 말이야!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! 원래, 애 처음 보는데? 나도 애 처음 봐! 아! 아, 갑자기 왜 때려! 너 왜 애기보다 못 웃겨! 아, 뭔 소리야! 아 진짜 나 이번엔 아니야 나는 아 오늘도 아니야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남의 방바닥에 왜 문을 만들어 나 이 사람아 미친놈 아니야 저거 오빠 우리 새벽돈 왜 가져가서 안 줘 빨리 줘 맞아 빨리 줘 너희 말 잘했다 기다려봐 예 아버지 내 새벽돈 언제 주는 거야 아 막힌지가 언제 아빠 우리 93살이에요 열밤 자면 준다고? 아 우리는 내 아빠 93살 되면 줄게 아 고마워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TV 고쳐놨습니다 어 우리집 TV 멀쩡한데 그래요? 아 잘못 왔네 이거 출장비 10만원입니다 아 출장비 왜 줘요 마 내 부산에서 왔다 아 부산에서 왔는데 내가 돈을 왜 줘 마 내 호남선 타고 왔다 아 부산이 내 호남선을 타고 와 뭐라 왔단 얘기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야 어? 일단 앉아봐 응 사실 아빠가 저기 낮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응 너희들이랑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아빠 아니 여기 슬픈 장면인데 누가 웃어 나 관계 아니야 쟤는 아예 미친놈이지 그냥 저기 언제 있었어 너 이놈 야씨 너 좀 살좀 빼놔 살좀 어? 그래 가인강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아빠 창피해 죽겠어 너희 때문에 어? 아빠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방학 내내 알바해서 번 돈이야 아이고 우리 애들 작곡구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누구세요? 어? 어? 야 이 사람아 남의 집에 사는 거 타고 오면 어떡해? 그래서 지나가잖아 그쪽으로 가면 공동 며시인데 아니 그게 중요해 나 병푸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빠가 피자 쿠폰 10개 모았다 누구세요? 배달 왔습니다 오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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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폰으로 시키셨죠? 어? 한 장이 없네? 어? 피자도 없네? 아니 10장 있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럼 가져왔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누구세요? 어? 어? 안녕하세요 제비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제비가 우리 집까지 날라왔어? 제비는 제 다리 고쳐주셨죠? 어 내가 앞전에 고쳐준 것 같은데 이씨 그때 신경을 잘못건져서 낫질 않잖아 어? 아니 제비가 초론반전이 있었다니 아 누구세요? 어이 하 여기 숨어 있었어 어? 내 돈 빌려간 내 돈 줘 어 죄송합니다 어 뭐야 어 죄송합니다 어 다시 해봐 아 죄송해요 오늘 NG 네 야 NG 낸지 마주 야 죄송해요 편하게 다시 해 싫어 아 이거 안 믿겨도 전체 촬영 아파랑이 형의 경례 아 아빠 자식 너희들은 앞에 잘 못 웃기는구나 아빠 나 배고파 야 이 자식 아빠 친구가 과자 보내준 거 먹으면 돼지 뭘 자꾸 배고프다고 그래 아 그거 맛없단 말이야 왜 맛없어 그게 아빠 친구가 사업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맛있어 이게 어? 이게 왜 맛이 없어 이게 얼마 왜 어? 이게 얼마나 어? 몸에 좋은 거 만들었는데 봐봐 어? 탄수화물 칼슘 콜라겐 어? 오라륨 니코틴 AA 건전지 두 개 삼겹살 탄 부분? 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이게 여보세요 어 예 제숙씨 윤삼이 좀 바꿔주세요 죽었다고요? 너희들보다는 웃겼다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제 차 담임 선생님인데요 어 네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애들 앞이라서 좀 너네 저 귀맞고 있어? 담배 한 카치만 맨솔로 저 아이코스 피는데요 아 나도 갈아타야 되나 담임이 무슨 저 따위야 저게 아 박기만 해 아 박기만 해 아 박기만 해 아 누구세요? 아 그거 아랫집인데 남의 집 문을 발로 차요 아니 언제 여기다 문을 설치했어 남의 집에 알 거 없고 조심 좀 합시다 에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우리 코너 안 끝났는데 아직? 나도 직맨 아니야? 아 아 이쯤랑 아